하루는 입이 대빨 나온 지인이 제게 이러는 겁니다. 그렇게 주의를 하는데도 왜 자기는 당날 생각지 않게 돈 나갈 일이 꼭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. 그런 지출을 하고 나면 아니나 다를까 또 재수 없는 일들이 꼭 한두 개 더 생긴다고 하면서요. 돈이 셀 일들을 말하는 거죠. 저는 그때 당날이 갖고 있는 풍수적인 암시를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해준 적이 있습니다. 당날은 그 두 가지를 품는 날이다. 하나는 그 돈을 품는 날이고 다른 한 가지는 그 사람을 품어주는 날이다. 이런 그 품는 날의 그 품는 것과 상반된 그런 그 상황의 출현은 돈이 세거나 또 인간관계의 그 불협화음에 증조가 된다라고 말을 해준 겁니다. 오늘이 그 하얀 당날입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그 당날의 큰 지출은 그 하루만 미루셔도 됩니다. 여기에서 그 큰 지출의 그 범위는 소소한 그 생활 지출비를 제외한 액수로는 그 개인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은 한 30만원 또 50만원 이상 되는 그런 그 지출권을 말합니다. 사람을 그 품는다라는 그런 암시에는 정서적인 그 품음을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그 눈에 안 차고 또 마음에 그 안 들더라도 상대의 그 흠과 결점도 또 이런 날은 덕으로서 그 넓게 포용을 해주는 그런 그 자세가 있는 그 품음을 의미합니다. 이렇게 그 두 가지를 해주게 되면 도음복이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크게 그 품어지게 됩니다. 또 당날에 이렇게 해놓게 되면 반드시 또 부상처럼 그 옥동자로 또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. 오늘 또 이런 그 금전운을 가득 보충시키고 또 도음복을 크게 그 불러들이게 만드는 그 풍수적인 주문이 있습니다.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그 해주시면 좋은 그 도음복 터지는 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. 신요일 재훈 증대라고 마음속으로 두 번 해주시는 겁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도음복 불러들이는 멋진 그 당날 보내시기 바랍니다.